0675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bhkorea입니다. nbhkorea은 는 동사는 1984년 1월 일양산업주식회사로 설립하여 2001년 6월 8일 nbhkore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0위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슬래시 기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헤드라이너, nbh 부품, 플로어 기어 피트, 도어 트림이 있음 매출은 한국 71%, 인도 15%, 중국 3%, 기타 11% 등으로 구성 기업 개요 대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 소재 연결 종속 법인을 두고 헤드라이너, nbh 관련 부품, 도어 트림 등의 자동차 내장제 부품을 완성차 업체의 odm 주문 방식으로 생산 대시주 고객은 현대차 그룹이며 제품별로는 nbh 부품, 헤드라이너, 도어 트림 순으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 외에 국내외 차종에 장착될 신규 부품의 설계, 개발, 시험, 엔지니어링에 대한 컨설팅, 용역 매출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의 5% 미만으로 미미함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자동차 부품의 국내 및 중국, 인도 향수주 확대와 환경에너지의 국내 및 중국 매출 확대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하였음 대시 유언가 사율의 하락과 판관비 관리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확대와 유형자산 손상 차손 발생 및 외환 관련 손실 영향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도 내장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기차 등 고급 라인의 내장제가 수주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부문 성장으로 매출 확대 전당 2023년 8월 24일 12시 10분 기준 장중 nvh 코리아의 시가 총액은 126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nvh 코리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76위입니다. nvh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4217만 주입니다. nvh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vh 코리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02.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h은 0.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5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h과 bps는 각각 0.59배 5,1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2번지억원, 428억원, 53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8억원, 196억원, 76억원입니다. nvh코리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56번지 86%이고 유보율은 693.62%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8.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6 더하기 0.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7.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0 더하기 1.6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vh코리아의 2023년 8월 24일 12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0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7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드